됐죠? 채풀이 좋다고요? 됐죠?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? 저요? 내가 켰나? 저만 메이크업이 돼 있거든요 내가 켰나? 메이크업 한 지 얼마나 했지? 나 콘서트 막콘이었어 막콘에서 처음 안 했어? 응 너는 네가 했었어? 안 했지 응 막콘 이후에 첫 메이크업 기념으로 잠깐 vm을 켰어요 아 내일 뭐 하지? 너 내일 뭐 있다며 아니 그게 아니야 내일 내일 아트 내일 아트 내일 아트요 아트 추천해줄까? 아 네 이거 진짜 예뻐 네 너 스타일 아니야? 응 아니 예뻐 예쁜데 나랑 안 어울릴 것 같아 응 그런 건 없지 큰 게 있어 그래? 무슨 또 파란색 할 거지? 약간 네이비도 있고 핑크 우버도 있고 네이비 네이비 맨날 했던 거 아니야? 아니야 딸기 락스 내가 먹어도 돼요? 네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난 하나만 안 하고 싶어 왜냐면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만 하고 싶어 왜 나만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나도 그래 난 근데 손톱이 다 다 넌에 풀어졌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난 최악이야 진짜 지금 상태 똬비 오랜만에 인사해. 똬비 인사해. 마우마우 하이 밥 먹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아 뭐하지 음 내 자리야 나 오랜만에 VF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약간 어 요즘 나연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? 어 저는 요즘 어 어 턱 퀴즈처럼 질문해주세요 저는 요즘 최근까지 엄청 오랫동안 장기휴가를 가졌고요 그래서 볼살을 얻었고요 그리고 부럽죠? 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스케줄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지? 그렇습니다 또 질문 음 음 음 음 앞으로 염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? 저 얼마 전에 염색했어요 아 진짜요? 네 염색한 지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음 네 색깔 너무 예쁜데? 네 또 질문 어 또 이제 미국에 가시는데 어떤 점이 제일 기대가 되는지 미국 원스대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기대가 되죠 네 미국 원스대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기대가 되죠 다음 주에 한 번 할까? 그래? 그때? 응 해외 콘서트 간납니다 최근에 배운 일본어? 일본어 하나 알려주세요 요즘 요즘 유행하는 일본에 갔다 왔으니까 요즘 핫한 일본어 죄송한데 저는 정리를 하느라 아무래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언니가 쓰는 요즘 그런 좀 핫한 일본어 핫한? 핫한 태국어 그러니까 일본어 핫한 거 없어요? 태국어가 없어요 음 또비 또비 이리 와 또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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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뭐 어려운 거 하나 말해주세요 잘 몰라 없다고 합니다 배운 일본어가 없어요 제가 조금 더 핫한 일본어를 찾아볼게요 음 그럼 일본어로 일본어로 음 음 알아볼게요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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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? 흐흫 흐흫 아 마니또 마니또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음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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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약간 열받게 하는 거 감독 말고 열받게 하는거 진짜 필요해요 최대한 열받게 하는거 최대한 열받게 하는 응 그런 많이 또 뭔지 알지 약간 우리 그때 감동적인 거 아이돌극장만 했던 거 흐흫 아이돌극장 안 노래네 쓸데없는 선물 아 내가 제일 쓸데없었잖아 아 그거 나 그거 완전 좋았네요 사실 집신! 나는 쓸 땀 썼잖아 그거는 랜덤이었잖아 괜찮은 것도 있고 안 괜찮은 것도 있는데 다 열받는 선물 아니면 랜덤도 괜찮겠다 랜덤? 어떻게 랜덤? 어떤 멤버는 처음에 우리 미션 받았잖아 누구한테 주고 막 그때 그래서 얘는 좋은 거 얘는 안 좋은 거 안돼 안돼 다 열받게 그래서 열받는 거에 1등, 2등, 3등, 4등, 9등까지? 와 너무 1등 하고 싶어 이번에는 선물이야 꿈이 있을까? 고민해야지 이제 너무 많지 너무 많지 너무 많아 내가 내가 쇼핑한 그 박스들 다 줘 근데 그거는 어쨌든 산 것도 아니잖아 근데 사야 돼 상고잖아 박스도 어쨌든 아니 뭔가 돈 주고 산 게 더 열받지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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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 봐봐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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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제가 쓸게요 저거 이거 할 거야? 이거 할 거냐고 응 할 거야 봐봐요 나도 왜? 뭐가 열받는데 뭐해? 내가 할 거야 그거 뭐야 아직 카드 끼러 안 했는데? 어 아 뭐야 나도 알려줘 너가 나 안 하면 되잖아 모르지 그거는 그게 안 되지 당연히 낼 수도 있지 아 안 되지 우린 다 들켜 같이 사는데 낼 수도 있지 안 돼 안 돼 안 돼 언니 빨리 이거 한번 알려줘요 뭔데요? 45분까지만 브이앱을 하겠어요 빨리 그 전에 알려줘요 아 진짜 알려줄 수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하면 어떡해 냄새나는데? 똥? 똥? 아닌가? 또 방구 꼈어? 응? 뭔데 제일 열받는 선물 추천받습니다 다음 티티티 스포? 다음 티티티 스포 해줄게요 다음 티티티는 근데 모르나 원수? 몰라요? 왜 모르지? 그렇게 스포를 엄청 했는데? 그렇잖아요 나 다음 스포 진짜 많이 했는데 여보? 난 되게 많이 했어 바보야 처음엔 뭐 했지? 그럴 수 있어 뉴일 너무 오래전인지 봐가지고 제일 열받는 선물 추천해주세요 저도 나만 봐야지 모모한테 일본어 막 초급 그런 문제집 이런 거 어때? 감사하지 감사하지 감사해? 열심히 해볼 수 있지 솔직히 그런 거 없나? 왜 아무도 추천 안 해주지? 아직 근데 열받는 거니까 가장 쓸모없는 거 말고 열받으면 되는 거잖아 응 뭔가 오이 무침 아 그건 진짜 대박일 거 같아 나한테는 그거 받아서 뭐해 열받는 거지 열받잖아 아 열받지 어 냄새 때문에 아 근데 너무 뻔해 어 뻔하게 뻔해 나는 내가 하면 오이 아 나 그거 궁금한데 뭔지 벌레인형? 벌레인형 너무 뻔하잖아요 고삼자? 아 또다erne 알지 훈리육 무서워 나연 언니 고마워요 Luckily results obviously 간ик 다 쓴 문화상품권 대박 진짜 열받는다 그쵸? 나 생각났어 다른 나라의 동전 엄청 많이 열받지 않아요? 뭔가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근데 그거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운이 들어오는 그런 걸 가방 안에 들어 놓고 다니면 운이 좋아질 수 있는 알아요? 알죠? 그거 진짜 정석 수학의 정석 대박 그거 뭐 맞으면 대박 수능 특강? 손소득제 너무 좋죠? 정석 좋지 화분도 좋지 손가락 같은? 괜찮다 나 준비했어 내가 준비했어 아 근데 이건 귀엽잖아 아 귀엽지 좋지 뽀로로 은행 100만원 수표 귀여운데? 귀여운데? 자른 내 손톱? 좋았다 아니면 그 재윤이 빠졌을 때 빠졌을 때 이거 다 모아서 하나씩 아니 근데 나는 그래도 뭔가 새로 사서 줘야지 더 열받지 않아? 뭔가? 아니지 아 그래? 그런가? 뭔가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버리지 못해 못 버리는? 맞아 그래 손톱은 그냥 뭐야 이렇게 버리면 된대 과자 안에 한 개 남기고 그것도 그냥 하나 먹으면 너무 좋잖아 더 열받게 하고 싶어 신기방기 뿡뿡 방기가 뭐예요? 알아요? 신기방기 뿡뿡 방기 뭐야 웃겨요? 신기방기 뿡뿡 방기 신기방기 뿡뿡 방기 그게 왜 웃겨요 아 못 버리는 거 진짜 못 버리는 거래 주고 싶어 핸드폰 귀 중 다른 진짜 예쁜 케이스 아 완전 괜찮다 천재 완전 괜찮다 근데 그거 당근에 올리면 되잖아 아니야 근데 그거 우리 멤버들 중에 당근에 그걸 올린 멤버들 완전 진한 진짜 예쁜 핸드폰 케이스 괜찮다 응 근데 나는 그런 게 되게 열받을 것 같아 진짜 막 비싼 건데 막 예를 들어 명품인데 정말 안 예쁘거나 정말 안 예쁘거나 정말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열받지 않아? 그래? 열... 모르겠어 신기방기 뿡뿡 방기가 뭐냐니까요 그냥 그런 말 아니야? 자꾸 나한테 아냐고 뭐해요? 말해줘 신기방기 뿡뿡 방기 뭐야? 그거 약간 유행어인가? 신기한 걸 그냥 그렇게 표현해 본 거 아니야? 신기방기 뿡뿡 콩순이 주방놀이 장난감 너무 갖고 싶은데? 검정색 립스틱 검정색 립스틱 갖고 싶은데? 괜찮은데? 이건 VFI 때 사용할 수 있지 아니 그거 진짜 대박이다 그... 뭐지? 핸드폰 핸드폰이 진짜 짱인 것 같아 그거 진짜 제일... 장작이요? 박진영 PD님 포카? 박진영 PD님 포카 있으세요? 있지 않을까?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잠시만요 심 없는 볼펜 어쩔 TV, 저쩔 TV 알죠? 왜 TV야 근데? 왜 어쩔 TV야? 그냥 왜? 어쩔... TV가 어디서 나온 거야? TV나 보라고 TV나 보라고 조용히 하고 TV나 보라고 아 그걸 어쩔 TV 난 세개 못해 백신 완료 증명서? 그거 필요하지 그거 다음에 꼭 필요하지 멤버 이름만 빼놓은 단체 편지 너무... 뭐야... 손가락에 안 맞는 이쁜 반지 뭐야... 손가락에 안 맞는 이쁜 반지 이건 이제 그냥 이렇게 이거 색깔 이거 이건 뭐 제가 안 하고 싶었잖아 이거? 그냥 이거는 이거 하면 이거 없이 그냥 이거 막 이거? 이거? 좋은 의견 잘 받았습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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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? 아니면 더 있었어 진짜 좋았네 이것도 있고 멤버 안 받고 너무 좋잖아 이거 아까 한 것 같은데? 네 기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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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ll e 아 e k 오이 케이크 너무하다 오쩔TV, 저쩔TV, 안물TV, 앙궁TV 노래가 있어요? 이것도 네이비 여기 베이지에 네이비 여기 크림은 소금색이 네이비 나 이거 해야겠다 나도 말 안 해준다 언니 봐봐, 이거 첫 번째 후보, 이거 아니면 이거를 검정 부분 네이비로 하기 난 이거 아니면 그냥 네이비 난 이 전에 이거 네이비로 하는 거? 솔직히 내가 이겼... 이거 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겼죠 뭔데? 내가 뭐뭐 이겼다 이겼어? 비슷해? 비슷해? 그럼 우리 서로 공유할래? 격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, 근데 이거 해? 아무것도 하냐고 이거 하냐고 내가 방금 생각했던 아이디언데 이거 하냐고 하냐고 하냐지 아니, 그래서 뭔데? 우리끼리만 공유하자 하지 말자 비밀 친구 아니, 왜냐면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해 그냥 우리 서로가 절대 뽑으면 다시 뽑기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뽑는 게 아니었잖아 그러면은 언니가 저한테 얘기해줘요 왜 줄게?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아 뭐야 누가 솔직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어떤 게 더 화나요? 다들은 진짜? 진짜? 언니 더 생각해봐 근데 이거 할만하죠? 할만하지 근데 언니는 몸옵션이에요? 아니 고장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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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거 같아? 그럼 얘기하지 마요? 더 하죠 이거 멤버들 끌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진짜 하는 거야? 근데 진짜 아 진짜로 재미없어 재미없으니까 그냥 하자 그럼 이거 하자 아 언니는 얘기할 거 같아 그쵸 그쵸 언니 얘기하는 스타일 그래요? 그럼 얘기해줄까요? 얘기해줄까요? 얘기할까요? 말까요? 아 근데 내가 뭐 생각하는지 아 나 근데 원스 댓글보고 힌트를 얻은 건데 아 아 이거 사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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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 아 뭐라고요 아 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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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원스 천재 아 아 저 지금 두 개 얻었어요 알려줘요 방금 거 말고 1번 1번만 네 말해주고 올게요 아까 했던 1번은 괜찮죠? 1 봤죠? 1 봤죠? 근데 이걸로 바꿔야겠어 나 그쵸? 2번으로 어떻게 구하나? 2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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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겼다 진짜 천재야 원스 아 빨리 이거 빨리 쓰지마요 댓글을 쓰지마요 댓글에 쓰지마요 아 댓글에 쓰지마요 2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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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으로 2번으로 2번으로 3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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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만 해도 웃겼어 너무 많아 이걸 통정으로 하는게 나아닌 네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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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어두운 네이비 응 응 원스 고마워요 그거 저 읽었어요 추천 더 받습니다 저 열두시까지 할게요 그거 진짜 하려고 하자 하자 그래 근데 하려면 진짜 싫어 왜냐면 미국에서 구할까? 아니 근데 미국에서 구하는 거는 좀 그래 그치? 뭔가 덜 열받을 거 같아 뭘 줘도 뭔가 근데 봐봐 미국은 좀 투어 갔다 와서 격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언제? 그러니까 겸비할 때 찍으면 좋은데 그거를 준비한 거를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? 너는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가 봐 그럴 수도 있지 음 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공유할까? 근데 이거 촬영해 아 촬영해요 하자 견리할 때 우리 둘이 할까? 다섯 개씩 준비해 오는 거 야 너무 바라 난 또리스 받을 거 같아 하하하 근데 더 열받게 하려면 거기에 일정한 둘이 서로 돈을 써야 돼 몇 십만 원이면 몇 십만 원 둘이 똑같이 돈을 써야 돼 거기다가 돈을 써야 돼 아 넌 돈 안 쓰는 건가 봐 안 쓸 수도 있지 왜? 계속 내 눈을 쥐고 못 해 진짜 나 뭔지 알 것 같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지금 또 먹을 것 같아 그거 언니가 생각해낸 거예요? 들은전 됐어 아 들은전 유명한 거구나 근데 일보에 치면 나오겠네 내 사인 앨범? 내 사인 앨범? 너가 내 사인 앨범을 나한테 주면은 어 그럴 수 있겠다 아무튼 정말 좋은 정보 고마워요 내가 원스의 어떤 의견을 택했는지는 열받는 브이로그를 통해서 아 근데 이게 제일 먼저 주네 아 그거 나 이거 완전 좋았는데 응 나 뭐하고 싶어 타투 그거 뭐지? 토시 그거는 너무 좋지 재밌잖아 다른 그 모양으로 뭐하고 싶어? 패션으로 이렇게 쓴 거지 여러분은 냉동실에서 방귀를 끼면 그것이 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? 알고 있었어요? 진짜 뭐 이런 게 있어 최악산, 복숭아, 앙도 최고 이런 야기만 그거 정의로 지금 우리 학교는 다 봤어요 너 다 봤어? 다 봤지 응 나 이틀만에 봤는데 너는 그거 볼 때 어떤 리액션이었어? 어디 그러면? 그냥 다 난 똑같았어 계속 어떻게 했는데? 그냥 계속했어 아 왜 지금 가냐 이런 느낌 왜 그래 맞아 맞아 아 그만해 맞아 그것도 있었고 근데 나 중간지가 너무 징그려가지고 못 보긴 했어 그리고 나 가족들이랑 같이 봤는데 막 나라면 안 가 막 계속 우리는 나라면 안 가 나라면 안 가 계속 그랬어 너무 용감해 너무 용감하지 응 근데 뭔가 그거는 뭔가 어쨌든 움직여야 되잖아 맞아 그거는 드라마니까 근데 뭔가 지금 왜 가? 이런 거 많이 있었지 엄청 재밌어 나 근데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좀 무서웠어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네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열어봐요 이렇게 재밌어요 언니가 왜 무서워요 해 아 아 죽었지 아무튼 저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그 열받는 브이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저 가요? 집에 가고 싶죠 빨리 안녕